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쉬운 그림 그리기를 위한 그림쌤 이솔일기라고 합니다 생 초보자도 그릴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이제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볼 건데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이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 기본 도형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도형들 하나씩 볼까요? 얘는 뭘까요? 사각형이죠 얘는 삼각형 얘는 원 동그라미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도형인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왜 이 기본 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마 이제 초보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뭐 이런 거 없이도 나는 그림 재밌게 그리면서 잘 놀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이 기본 도형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편지 봉투 편지 봉투는 사각형에서 형태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피자 피자는 어떤 형태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삼각형에서 나왔겠죠? 조각 피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강아지인지 여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생물체예요 자 이 생물체는 어떤 형태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원에서 나왔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려놓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형태가 어떤 소재가 될지 약간 좀 유추가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아 이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아 저런 다양한 소재들이 나오는구나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시지 않나요? 자 다른 그림들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각형 삼각형 원입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집 형태가 사각형에서 나왔죠 이쪽에 보이는 수박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에서 나왔어요 자 이쪽에 보이는 토성 얘도 동그라미에서 나왔죠 지금 벌써 지금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원을 이용해서 여섯 가지나 되는 소재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재 하다못해 여러분들 발가락조차도 이런 기본 도형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할 건데 제가 이 S 어플에 대해서 아무리 직관적인 어플이라지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라지만 어플을 켰을 때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캔버스가 나와 있어도 내가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바로 진짜 그려도 될까 살짝 머뭇거리게 되실 확률 2만 퍼센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아마 이것저것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물음표를 한가득 띄우실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자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측에 있는 패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브러쉬 패널입니다 그림 그릴 때 쓰는 연필이나 볼펜, 붓 이런 브러쉬를 골라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구성이 좀 다르게 보이실 테지만 이렇게 내려봤을 때 개수 자체가 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좌측 패널에서 맨 위쪽에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브러쉬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진짜 많아요 이 브러쉬들이 내가 이 브러쉬들을 설마 다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따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딱 한두 가지 브러쉬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브러쉬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단 1g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중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브러쉬 외에도 내 취향에 맞는 브러쉬가 있다 하시면은 그거 골라 찾아서 이렇게 끌어다가 좌측에 퀵틀에다가 놔주시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편집 도구 패널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림 그릴 때 다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와 귀여워 이렇게 하다가 하트도 막 하고 와 몸통도 그리고 했는데 아 머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필이나 실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겠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겠죠 근데 디지털 드로잉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취소하기, 되돌리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자 내가 이렇게 몸통을 그렸고 아 몸통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은 화면 상단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걸 눌러 볼게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렸던 게 다 되감기처럼 이렇게 뒤로 돌려지게 되죠 근데 반대로 아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크게 그리는 게 나은 것 같아 하면은 다시 세 번째 화살표로 눌러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뿅뿅 하면서 다시 되돌려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능이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디지털 드로잉의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이 그림을 입문하실 때 정말 거대한 장벽으로 자리 잡는 게 이 부담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소하기, 되돌리기 기능은 그러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숙지를 해놔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은 이쪽에 변환도구인데요 자 이 변환도구가 뭐냐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어때요 한 번 그리면은 수정이 어렵죠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려면 그걸 오려 가지고 붙이던가 해야 되는데 자 디지털 드로잉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운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어 난 옆에다 사람 한 명 더 그리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좁네 할 때 변환도구를 눌러주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옮겨주면은 위치로 옮겨줄 수가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하시면은 두 손가락 이걸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고요 나는 벽에서 튀어나온 모습으로 그려주고 싶어 난 얘가 눕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싶어 하면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한 이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 기능을 알려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그림들 그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부담없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측에 보이는 이 패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레이어 패널이라는 건데 레이어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한 장 위에 한 장 또 한 장 이렇게 겹겹이 쌓았어요 근데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장 정도 쌓았을 때 몇 장 정도 쌓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나 첫 번째에다가는 빨간 점을 찍고 두 번째에다가는 주황색 점을 찍고 세 번째에다가는 이렇게 녹색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투명한 셀로판지를 따다닥 붙였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의 그림에다가 노란색 점, 초록색 점, 빨간색 점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놓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종이에다가 초록색 점, 주황색 점, 빨간색 점을 찍으면은 훨씬 편한데 왜 굳이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편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혹여나 망쳤을 때 조금이나마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아래에 깔려있는 레이어에다가 내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깔려있는 레이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막 그렸는데 두 번째에 깔아놓은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다가 어? 내가 망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수정하려면은 하나의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면은 밑에 깔려있는 그림도 지워져 버리겠죠 그런데 레이어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 두 번째 레이어를 깔아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 망쳤으면은 두 번째 레이어만 그림을 지우면은 밑에 깔려있는 레이어는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그렸는데 저것도 수정하려면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약간 세이브 파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듣기만 해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문이 불의 의견이라고 제가 직접 그림 강좌를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브러시 패널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용할 브러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트연필이라는 브러시를 사용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 브러시가 없으실 거예요 자 브러시를 찾으려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브러시 라이브러리 화면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브러시 라이브러리로 와주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브러시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쭉 내리다 보면은 아티스트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콘 브러시를 찾아가지고 잡아서 끌어 옮겨 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브러시를 쓰다가 다른 브러시를 쓰다가 빠르게 다시 아트연필을 찾아서 사용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아트연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려보시면은 느낌이 어때요? 저하고 많이 다르죠? 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브러시 설정을 아직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요 아 진짜 포기할까? 뭐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시겠지만 진짜 걱정 마세요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것만 라스트 원 자 한번 설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아트연필 브러시를 두 번 터치하면은 이렇게 설정 탭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서 기본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고급 탭을 들어가 줄게요 그리고 압력 스탬프 펜촉 이밀추축 뭐가 많이 보이실 테지만 자 걱정 마세요 저희는 압력과 스탬프 두 가지만 건드릴 거고요 압력 탭을 먼저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서 낮은 압력에서의 크기 이거를 0.1로 맞춰 주시고요 자 다리를 살짝 내려서 높은 압력에서의 불투명도와 낮은 압력에서의 불투명도 이 두 가지를 둘 다 100%로 맞춰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선을 그려 볼게요 그래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하나 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브러시 설정을 오셔가지고 쭉 내리면은 스탬프 탭이 보이실 텐데 스탬프 탭을 눌러 보시면은 간격 이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간격 탭을 0.1로 저 왼쪽으로 밀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선을 그려 보시면은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매끈한 선이 나오는데 그냥 매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색연필 써보셨죠? 색연필처럼 이런 식으로 끝이 약간 감성적으로 우둘투둘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 아티연필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한번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저와 함께 따라 그려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디지털 드로잉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좀 더 어떤 소재들을 그릴 수 있는지 폭넓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직접 따라 그릴 수 있게끔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allow me to do it as Abono as Abono as Abono as Abono as Abo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